오늘은 여우수와서 1장 1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우수와가 또 루벤 지파와 가치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의 처자와 가치군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대 여우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의 소유지 고여우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우와에게 대답하였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정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보면 말씀은 여우수아가 루벤지파, 가치파, 문하세지파에게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지파, 가치파, 문하세지파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시키느냐 하면 모세가 명령한 말을 기억시킵니다 그 13절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 여우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루벤지파, 가치파, 문하세, 반지파에게 허락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을 다시 여우수아가 기억하게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여기서 안식을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기억을 얻었지만 그러나 앞서 건너가서 다른 집합 사람들이 안식을 할 때까지 건너가야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동편에서 얻어진 땅을 우리 신명기 33장 21절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가시 그 땅을 얻은 것에 대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축복을 했느냐 하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이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루벤이나 가시나 문하세들이 그 땅을 먼저 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입법자의 분깃, 입법자가 누구죠? 여와 하나님 그 여와 하나님의 분깃을 그들이 먼저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그것을 얻게 되어준 것이 먼저 그것을 취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먼저 동편의 땅을 그들이 취한 것은 우리가 기록되어진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축업을 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지만 우리가 신약의 믿음과 이걸 비유해서 볼 때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땅의 정복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 7쪽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기업을 그들이 각각 얻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그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요단강 동편의 땅을 가진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지파가 먼저 얻게 된 것은 바로 육체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얻게 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체의 기업을 얻는 축복을 그들이 얻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의 축복을 이 땅에서 얻는 그것은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지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너희들이 요단강 서편을 건너가서 너희의 형제들이 땅을 다 얻고 안식할 때 이 땅을 그대로 얻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육체의 기업을 얻고 축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게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주님과 온전한 안식을 누릴 때에 이 육체의 축복도 온전히 내 것이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왜 이들에게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지파에게 이스라엘 다른 지파보다 먼저 앞서가서 전쟁을 치르도록 하였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기업을 얻고 복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은 참으로 주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독속 중에서 군인이 될 수 있는 자와 군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젊은 청년이 되어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20세 미만의 아직 어린 자를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20세 이상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가난한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다 얻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먼저 앞서가야 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앞서가야 되는 건 하나님을 만난 자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로 육체의 기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평안이 거할 때 돌아와서 차지할지니라 라는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칠 때 너희가 돌아와서 온전히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교통함을 얻는 그의 성전, 그의 나라가 되어질 때에 육체도 우리가 평강을 얻고 육체의 복도 이 땅 가운데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제 이루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그 일을 함께 동참하라고 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먼저 용사가 되어진 자들에게 그 일을 동욕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통치권 안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한 통치권 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한 통치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그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영생은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요 또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가 하는 모든 심판은 의롭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은 곧 불의를 드러낸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므로는 마귀의 일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내 의가 내가 하는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바로 그 어두움의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의가 되시는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는 이 심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어두움을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저죽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진멸하신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불의를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고 마귀 사단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소가 의여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소 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졌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루벤 갓집화 문화세집화하고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너희를 먼저 무장을 하고 앞에 나가서 선봉에 설 것이니라 먼저 예수를 믿은 자 먼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업을 얻은 자가 되어진 자는 주님 안에서 선봉에 서는 장수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은 먼저 지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선봉이 되어 지신 것을 아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아니면 먼저 선봉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가난한 땅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고 반드시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지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얻을 것까지 다 미리 얘기를 하셨고 그들이 타락할 것도 미리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뿐이다 라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신 분이 되어 지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이것은 바로 루벤 가치파 문하세치파가 선봉에 서는 것 같이 우리의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예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한다고 한 것처럼 이 루벤 지파, 가치파, 문하세 지파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라고 그 말 한대로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한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게 하시니도 아버지의 성령이시고 또한 제자들 가운데서 제자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말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라는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청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빌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서 이 가난한 땅의 정복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것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모든 것을 싸우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족속을 하나하나 쟁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 앞에 비추어져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싸움을 이기고 싸우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상 대위임령 마태본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 라고 말한 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을 정복해라 한 이것 전에 제가 신명기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 하나는 내 심령의 정복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정복이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한 우리가 먼저 가라 말씀하신 분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자 그래서 무엇을 분부했는지를 아는 자가 바로 이 루벤 갓 문하세 집화죠 너에게 먼저 그 분부한 것을 받고 그리고 가라 그래서 기업을 먼저 얻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앞서 선봉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을 가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준 비유가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 준자, 두 달란트 준자, 한 달란트 준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기업 이것이 무엇인지를 그만큼 아는 자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그만큼 받은 자요 또한 은사를 그만큼 받은 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16절을 가보면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18절을 보니까 땅에 가서 그것을 묻어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가 그 은혜를 입었고 기업을 얻은 자이지만 그것을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또 남기느냐 아니면 땅에 묻어두어서 그 받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는 것은 내가 아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바로 그 달란트를 얻은 자가 되어지게 한 것 이윤을 남기다는 얘기죠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땅을 들어가서 바로 선봉에 서서 그 땅을 정복한 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임금이 결산할 때 내가 당신이 두려우니 이거를 갖고 왔나이다 라고 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아는 자가 되었지만 나는 구원을 받은 것에서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그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주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그냥 묻어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선봉에 서서 나아가서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가지고 맨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심령을 갈아엎고 기경해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영원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 것이 어디든지 보내는 곳에 내가 가서 순종하겠다고 한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선보다 먼저 건너가라 우리는 먼저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선포하는 건 먼저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이고 또한 들은 여러분들은 또 이것을 깨닫고 또한 나누어서 결국은 제자를 삼고 제자가 제자를 삼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은 한 달란트 묻어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받은 것을 남겨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아주 똑같이 배를 남긴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배의 것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한번 보면서 이 말씀과 비유하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보금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금전함을 먼저 받았으면서도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구약의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를 신약의 히브리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데 루벤지파 가치파 문화세지파는 여기까지 잘 이르러서 동편의 기업도 얻은 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 일에 순종해야 할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들이 보금전함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고자 어디든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찾아보듯이겠습니다 비이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가난한 땅 정복을 위해서 먼저 가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한 일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서 털을 잡고 성을 쌓고 내 것이라고 내 땅이라고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진멸해 버리셨습니다 다 진멸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땅 지금 마귀가 성을 쌓고 있고 가난족석이라는 칠족석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내가 주님과 함께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뭔가 강한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바로 여우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보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아무리 안학자성과 같이 강한 것이다 할지라도 바보로 보셔야 돼요 열 지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떼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것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또는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된 어떤 문제들 또한 내 안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없애고 싶어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 저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내 안에 원하지 않는 교만이 올라왔어요 사역을 하면서 잘했을 때 아 내가 참 잘했지? 라고 고개를 싹 들면서 근데 난 이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공관자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원하는 마음 두 개 싸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럴 때 이 원하지 않은 것을 내가 물리치고 없애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걔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제 경험은 그걸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호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 교만 나는 원하지 않은 이 교만이 계속 올라오는데 나는 이거를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고 구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만 했죠 그렇다면 주님이 기도했으니까 기도응답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게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게 다가오는 일은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신 일들 그 모든 일은 뭐냐면 내 의를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내 의를 내려놓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 사람들 앞에 그대로 용납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대적도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라는 말씀을 딱 주셨어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억울해도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가게 됐어요 한 사건, 두 사건, 세 사건, 네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믿고 순종함과 인내함으로 참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가 훈련이 됐냐 올해 참음이 훈련이 되고 인내 훈련이 되어지고 용납하는 게 훈련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와 이거는 정말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로 사랑하게 하시는데 이거는 내 심령에서 복받치듯이 전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랑이 솟아올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니까 그 내 안에서 올라오는 꿈틀대고 올라오는 그 교만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기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마귀를 진멸하신 것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 모든 마귀에 꿈틀대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구나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꿈틀대고 올라오는 것이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그냥 기미만 보여요 기미 보이는 정도는 그냥 진멸할 수 있게 힘이 생겨서 그 모든 걸 진멸해 버리니 나중에는 꿈틀도 기미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건 날마다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더라 계속 내가 얼마나 죄인이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만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 때문에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넘치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진멸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내 심령에서부터 얻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정복을 넉넉히 얻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어지니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해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에 사랑을 더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어지더라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정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먼저 앞서가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통이 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하나님의 거실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정복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이 여우수와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먼저 무장하고 건너가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무엇으로 무장이요? 전신갑주 말씀으로 전신갑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로 무장되어져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고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서 또한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 받은 만큼 두 달란트 받으면 두 달란트 받은 만큼 다섯 달란트 받으면 다섯 달란트 받은 만큼 이윤을 남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앞서가진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그 예수님을 나누어서 영혼들을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상 대위임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루벤지파, 카치파, 문하세지파에게 먼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서 가난한 정복을 이루는데 참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각자 우리에게는 받은 바 은혜가 다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도록 주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우리는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일을 모두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삶을 하신 것 같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제자를 삶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